1, 2, 3, uh My baby don't mess around me Cause she loves me so And this I know but show But does she really wanna But can't stand to see me Walk out the door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종 이슈들을 혼자 해보는 시간 이슈들의 이면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세상 벗겨보기 전 MC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씨는 다음주에 퇴원을 하지만 저희 세상 벗겨보기는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회거든요 정말 아쉬운데요 저도 2MC를 하다가 1MC를 하니까 한편으론 참 많이 외롭지만 메인 MC가 된 만큼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세상 벗겨보기 꾸려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세상을 풍자해보는 프로 세상 벗겨보기 그 세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우리 헤어져 그래? 그래란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 미안 바보 바보야 이 의자밖에 모른 바보야 수업 갈 때 화장실 갈 때 심심할 때도 너와 함께면 우린 최고야 야 너 이럴래? 야 너 근데 이거 어떻게 산거야?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야 이 거지야 나 꼭 꺼지야 야 너 이럴래? 궁금해요 궁금하면 400원 여기 300원 줄테니까 알려줘 사실 이거 중고야 몇백원씩 모아서? 거짓말 치지마 야 의자야 안돼 다람이 먼저지 의자가 먼저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고픈 뼈 예능적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가 떴다의 진행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저희는 토론 프로그램에 예능적 재미를 넣어 더욱 맛깔나는 토론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놓치기 쉬운 감동을 짜여진 대본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정말이에요? 토론하러 왔는데 대본은 달달 외우기 시킨다니까요? 대본대로 해 대본대로 야! 교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짜여진 대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은 저희 진행자가 떴다 다음주 이 시간 그분과 함께 만나보죠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말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불고 너를 원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오늘도 나 혼자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를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이렇게 매일 울고불고 사랑 전 내 품에서 기밀한 그림자 안에서 오늘도 잠 못자 나 제인이가 이 시골에서 그나마 정 부치고 살게 해준 건 파라리 철수다 철수랑 같이 합쳐서 반장을 꼭 하고 말 거다 근데 철수 이 녀석 어디 갔지? 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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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1은 단일화! 단일 단일 단일화! 철수야! 그래! 이모까지 해줄게! 안녕하세요! 엉덩이가 먼저다! 의 의자 바보입니다! 남쪽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죽은 정의를 물리치기에 나온 리정입니다! 아! 저기 박후보님을 떨어뜨려 나왔어요! 그녀는 마치 논개와 같았다! 논개! 상대는 다카키 마사오! 아니 박후보!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어! 박근혜입니다! 제가 지금 수첩을 안 들고 와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대통령직 사퇴하시겠습니까? 말이 좀 심하시네요! 사퇴하시겠습니까? 아... 남쪽 정부가 말이죠? 아... 여기 남한이었지?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안돼! 다른 편인걸 걸려버렸어! 네! 한 주간 소식 모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각 후보의 공약이 이슈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박 후보의 악수 논란, 문 후보의 의자 논란 등 가십거리만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12월 19일 진정한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세상 벗겨보기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휴입니다 한 학기 동안 세상을 벗겨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병이하고 여러분이라면 재미와 의미 두 가지 모두 잡으셨겠죠? 네 그럼 다음을 기약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